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단계적 야생 방사에 성공한 대청이, 호반이, 황새 부부가 청주시 방사장 인근에서 두 번째 산란 및 부하에 성공했습니다. 13일시에 따르면 대청이, 호반이, 황새 부부는 2011년생으로 문화재청의 황새 전국 방사 사업을 통해 2022년 9월 예산 황새 공원에서 이송돼 청주시 방사장의 둥지를 틀었으며 지난해 4월 방사장에서 산란한 4개의 알을 모두 부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자녀 황새 두 마리 도순이, 아롱이와 함께 야생에 방사됐습니다. 대청이, 호반이는 올해 초 방사장 인근으로 돌아왔으며 청주시가 마련한 둥지탑에 새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두 번째 산란과 부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새끼 황새 4마리를 키우는 중입니다. 유현숙 문화재과장은 야생 방사한 대청이, 호반이가 돌아와 청주에 정착한 모습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황새들이 야생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식지 관리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최중호입니다. 유현숙 문화재